양양의 종합터미널이 새로 지어져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버스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강원경찰청을 방문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고랜드와 알펜시아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해시가 지역화폐에 모바일 결제를 도입해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